200톤 나갔나? 미국에? 네, 200톤 나갔고 지금 현재 들어있는 게 한 280톤 정도 참치? 네, 무슨 냉동 기술이 있다 하길래 해봤는데 이게 거의 한 90% 이상 살아나길래 아, 이거다 싶어서 한 80% 이상 살아나길래 네, 저희가 냉동 국밥이 맞던 국밥을 지키는 건 들어가서 들어가 드리겠습니다 아, 여기서 국밥이 걸리는 거예요? 오, 봐도 돼요? 여름 1만원 나와 이제 얼어죽니다 너무 추워요 다리가 어느 줄 여기에서 무산이 나와있으니까 아래에 김밥 타이가 나일타라고 불매서 그게 지금 뭐예요? 뭐한 거예요? 영화 45도예요 영화 45도? 원래 김밥을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한 번 살 때 한 줄 사기도 뭐하고 해서 몇 주씩 사면 거의 쉬워서 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냉동실 넣고 그냥 계란 붙여먹거나 그대로 볶음밥에 먹고 했는데 그거를 생각하다가 그냥 참치? 무슨 냉동 기술이 있다 하길래 해봤는데 이게 거의 한 90% 이상 살아나길래 아 이거다 싶어서 먹어보고 싶으면 여기 공짜까지 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물 이름으로 자꾸 돈이 들어오길래 여호팀 불러서 물어보니까 레진드 있다 보니까 새로 온다는데 오면 그냥 있는 거도 몇 개 달라 5개 이렇게 사가지고 그러니까 판매를 못하던데 법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도 거의 다 나왔던 걸로 들었어요 배고픈 도시딱 하고 뭐 아 그럼 진짜 공짜는 그래도 주시는군요? 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대체해가 드리고 뭐 그래도 뭐 한두 개 더 언제나 드리고 하고 있죠 네 솔직히 얘기해서 냉동하기 전에 제품 먹으면 맛이 좀 떨어져요 저희 제품은 어 그래요? 네 해도 해야만 본인의 맛이 살아나게끔 저희가 개발을 해놨어요 당근을 한 80% 70%만 뽑는다든지 렌즈업 되면서 이제 이르면 단맛이 상나게끔 김체제공장에서 바짝 구우면 터져요 김이 덜 구우면 찔기 그래서 그 굽기 조절을 엄청 많이 했어요 최적화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폰으로 하시네요? 아 그러니까 조금 틈이 있는 거는 손으로 좀 꾸른 거죠 아무래도 기계니까 네 네 틈이 있으면 꾸어주시고 김밥 종류에 따라서 토핑을 이렇게 하는 거죠 당근, 시금치, 뭐 일부 참치 김밥이면 참치 네 뭐 지육 김밥이면 지육 네 네 땡이 되는 거 여기서 지금 말아주고 있습니다 잘 말아줘 잘 눌러줘 하나씩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네 끝없이 영원히 알고 계집니다 이게 중량이 미달이면 바로 폐기를 하고 있고요 1g만 미달이라도 폐세요 1g만 미달이라도 폐세요 1g만 미달이라도 폐세요 셋 1g만 미달이 저는 포인트에 1g만 미달이라도 5g만 미달이라도 5g만 미달이라도 2g만 미달이라도 5g만 미달이라도 그냥 해가지고 5g만 미달이라도 저희 디자인 샀어요 네 저희 밖에 도착해 요레 요기는 제일 중요한 곡명인데 김밥에다 제일 중요한 게 김 밥이거든요 드루 mics political iss 국 양을 여자가 파邦은 굴량이 있으니까 타바는 훈련이 있으니까 세팅해 놓으면 한 점 점 점 점 이게 앞서 네 아 이렇게 많은데요? 으 이거를 몇 번씩 퇴근할게요 붙혀서 나오는 건가요? 네네 이제 집어도 여기가 온도가 높아서 네 울타오르네 안녕! 저희가 보통 공동 시작시간 6시부터 일정 6시요? 네네 밥을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지 다른 공동들이 차차 넘어가니까 저녁 7시까지? 네 좀 늦으면 8시까지? 사장님이 오늘 수상 잘 챙겨주셨어요? 진짜 업무? 네네네네 아 네네네 이 업무는 뭐가 제가 말하는 거예요? 아무래도 쌀 양이랑 물 양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식초나 음이 들어가는 게 양 조절하는 게 제일 힘들죠 그게 틀어지면 밥맛이 아무래도 많이 없어지니까 노동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가방을 보면 명함이 한 몇 천장 될 겁니다 많이 다녔습니다 해외 박람회부터 국내 큰 푸드 박람회부터 다 다녔고 해외 박람회 너무 맛있게 드시는 것도 고맙고 더 다양한 맛, 더 맛있게 만들 테니까 저희 기뻐뿐만 아니라 캐푸드 모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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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